교수님들 있으면 답하세요 농구동아리에 꽃 신세경 그거 아니야 지은씨 우리가 지금 아침부터 어디를 가고 있어? 요즘 아침밥이 천안이라고 하던데 저희는 천안의 아침밥을 먹으러 창조관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가 저희는 어떻게 할까? 어떻게 할까? 아 아 죄송합니다 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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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요구 반찬 하나씩 가져가시는데요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가져와서 하는 거야? 이게 펄? 이렇게 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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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침밥은 고추장 볶음. 고추장 볶음. 육판자반. 육판자반은 김자반이랑 회추가. 그리고 콩 나올 것 같아요. 콩 나올 것 같아요. 한 번 먹어볼까요? 어때요? 맛있어. 작년에는 백반이랑 컵밥밖에 없었는데 대학생들이 간편하게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샐러드를 올해 새로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. 한 번 먹어볼까요? 흐흐흐흐흫 아침밥 확실히 우리 한 가지 맛있고 맛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있어요? 있어요? 아르라구요. 이거 알아야죠. 근데 이거 펄? 근데 이거 펄? 이거 맛있다. 밥 먹기 전의 모습이 이거였다면 밥을 다 같이 나아지? 이제 진짜 맛있는거 Iya 일단 저희 정보가 바르면 교수님들이 진짜 딱 보세요 가사 예스 제가 원래 볶음밥 좋아하던 으음 으음 으흐음 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 으음 맛있어? 맛있어 만약에 이게 삼각김밥이란 삼각김밥 삼각김밥이 얼마지? 하나에? 요즘에 처음 넘어가잖아 큰 파는? 그니까 그거 하나하랑 이제 아찔파특사 하나 두 마리야? 문구동아리에 문구구 곧 20억번에 그거 아니야 이게 편의점에 가면요 이게 아침밥 때울 수 있는게 많잖아요 삼각김밥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거 전부 다 보면은 천원 넘어가는 가격인데 딱 천원으로 이렇게 밥이랑 국이랑 반찬을 까지 있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한테 미안하지마 엄마 죄송해요 조심해 어쨌든 이거 와서 천원으로 주고 그게 너무 아까울 줄 알아서 진짜 맛있어 이렇게 앞에서 안 믿으시는 표정을 지는데 진짜 맛있어요 자꾸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더 맛있게 더 맛있게 더 맛있게 또 맛있게 오늘 아침에 더 맛있게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 굶지 말고 든든하게 드세요 안녕 안녕 근데 누나 뭐 할 말이 또 하지 않아 저 제일 중요한 할 말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안녕 네랑 에esh